오늘 아침 뉴스의 메일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어디로 갈까요? 국회입니다. 언론중재법 오늘 2차전으로 갑니다. 네. 여야가 4차례 마라톤 협상 벌이면서 어제 뭔가 좀 협의를 이뤄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그냥 강행 처리하자 이런 강경론이 신중론보다 좀 더 우세했다고 합니다. 반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등 원로들이 이제 간담회에 찾아와갖고 4월 7일 재보선에서 심판받았던 걸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러다가 대선 또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우리가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우려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녁에는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도 국회에서 모습을 보였어요. 물 및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정무수석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비공개로 오거든요. 기자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찾아낸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몇몇 대목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제 고위 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이런 부분을 빼고 그래도 통과는 시키자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징벌적 배상 자체가 문제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같은 거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아예 폐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물꼬를 튼 건 저녁 9시 마지막 여야의 회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라고 회동 직후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했는데요. 그래서 여야는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은 여기서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그 새로운 제안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보도를 나온 걸 보면 언론 민정협의체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석 전 늦어도 9월 말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는 하되 그 전에 이런 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여야가 같이 그 안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게 아닌가? 했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밤사이 어제 오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거네요. 원래 백분토론 하기로 mbc에서 했었는데 백분토론에 여야 대표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송영길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10시까지 이준석 대표가 계속 국회에 남아있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이런 기류가 있었고 강행 처리한다 민주당이 그러려고 하면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됐어요. 무산이 됐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에서 확실히 신중론이 좀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로들 조언도 그렇고 역풍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청와대도 그렇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왔다 갔다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의당에서 배진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9년 집권당이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더니 지금은 왜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 안 하냐 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로남부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민정 언론 민정 협의체 알려진 것이 그거에서 이제 여당 야당뿐만이 아니라 언론단체들 여기 들어와서 언론중재법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지금 이를테면 정권에서 사장 꽂는다. 정권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랬던 거요. 시민의 품으로 좀 돌려주자 사장을. 그런 거하고 유튜버들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폭넓게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강행 처리 자체는 조금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강경파라고 불렸던 민주당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안이 헐었습니다. 이렇게 좀 밝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존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느그러지고 앞으로는 좀 속도 조절 쪽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절차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민주당 청와대 원로들 곳곳에서 들리면서 사실은 어제 단독 처리가 강행 처리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안 하고 일단 멈췄다 이런 거죠. 잠시 후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언론십적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이른바 강경 지지자들이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데 왜 당신들 반대하나 왜 신중하자고 하느냐 해가지고 10명의 의원들에게 이른바 문자폭탄 그분들을 문자행동이라고 하는 문자들을 엄청나게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그중에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중원을 잡아라. 무슨 얘기예요? 주요 대선 주자들의 시선이 모두 중원 즉 충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 표심이 지금 차기 대권을 가를 핵심 키워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민주당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전, 충남 내일부터는 세종, 충북 지역 온라인 투표를 시작합니다. 지역 순회 경선 일정에 이렇게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충청권이 매번 여당 경선의 풍향계로 여겨져 왔고 이번에는 초반 기세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도 커서 특히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는 최근 충청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나흘씩 계속 거기 기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진무실 만들고 여성가족부 등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공약했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아예 하나 더 만든다고요? 세종시의? 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초대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공약을 아예?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등록을 어제 오늘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여기 접수하자마자 바로 충청 지역을 돌면서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다시 띄웠습니다. 충청은 재뿌리다. 충청이 갖고 있는 중용과 화합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9회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이미 온라인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로 중원 잡기 싸움이 대단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 충청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1992년 이후로 충청에서 표를 더 가져간 사람이 대선에서 일단 다 이겼습니다. 팩트가 그래요? 네. ys. 92년에 김영삼 후보도 그렇고 김대중 후보. 이회창 김대중 했을 때도 김대중 후보가 이겼거든요. 노무현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 출신이 사실은 충청도 지역 출신이 대선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본선에서 끝까지 간 적은. 예전에 이인재 지사가 있긴 했지만 양대 정당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청이 묘한 게 어쨌든 승자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것 하나가 있고 지역도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충청 대망문 소위 말해서 충청 출신이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게 같이 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민주당 경선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47.8% 그리고 바로 충청도죠. 안희정 후보가 36.7%.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더 이겼습니다. 여기서도. 충청에서. 충청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에서 승계를 잡으면 사실상 굉장히 유리하다. 게다가 지금 경선의 시작이 또 충청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저래. 그래서 호남까지 잡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모두 전력 투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좀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어제 나온 거예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7-28이 만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29.2 윤석열 27.4 그리고 이낙연 13.6 홍준표 9.4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범보수권 적합도가 윤석열 25.9 홍준표 21.7. 아 잠깐만. 윤석열 25.9 홍준표 21.7. 그러면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오차니까 그러니까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지금. 그러니까 1위 2위가 홍준표 의원이 2위로 올라섰다는 것도 뉴스였는데 이제는 아예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들어서는 것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주춤하면서 지금 홍준표 무야홍이라고 보통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그러는데 정말 기세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어제 KSY 한국여론사회연구소죠. 거기 조사해서 분석해보면 지역이 광주 전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지하는 쪽이. 그걸 보고 이거는 광주 전라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곳인데 어차피 본선에서는 안 뽑을 거다. 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그냥 몰아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역선택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TK, 대구, 경북이죠. 그리고 PK,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랑 꽤나 비등하게 득표를 좀 했고요. 이전 조사를 살펴봐도 꾸준히 상승세는 좀 보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건 지금 대세인 건 분명하다. 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실제 경선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국민의힘에서 꽤나 큰 문제로 부상할 것 같아요. 좀 보죠. 상황을 보죠. 그다음으로 갑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연령이 낮아집니다. 그래요. 현재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한데요. 이걸 올 4분기부터는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부터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식약처 허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고 주요 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고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혔는데요. 지금 이 나이대에 맞출 수 있는 건 화이자뿐이죠. 지금은 그렇고 모더나 백신이 만약에 추가로 허가가 되면 추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12세에서 17세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접종이 마무리된 뒤에 시작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은 임산부 접종도 제한이 되고 있었는데요. 임산부도 이번에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미국, 영국 등이 임산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또 4분기부터는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이것도 같이 시행이 됩니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부스터샷 필요성이 커져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얀센 백신 맞은 사람은 두 번째 다른 백신은 세 번째 접종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접종한 뒤로 6개월 지난 사람들부터 부스터샷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 지금 신청해야 돼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김준일 대표. 그러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부쩍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일단 12, 17세를 맞추겠다고 했느냐를 좀 아내를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델타 변이 이후로 집단 면역이 70%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가 1차 접종을 마친 게 55.8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게 28.5예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고령층의 90%, 성인의 80%를 맞추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그렇게 다 맞으면 전 국민의 71.3%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12에서 17세에 맞춰서 8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12에서 17세가 27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에서 77세 맞추는 게 그 아이들에게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안전성 확보되는 거 와이자 되는 건 한참 전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접종률을 높이려면, 집단 면역 높이려면 이 아이들도 맞아야 되는 거군요. 80%대로 끌어올리려면 이 정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언제쯤 되느냐. 정은경 청장은 10월 말까지 일단 그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까지 맞추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령층 90%, 성인 80%. 그러니까 성인부터 맞춘다면 지금 아이들 맞춘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위드 코로나는 10월 말 이전에는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중대지병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접종률.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네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에서 워낙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이 정도 접종률 안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백신 맞아라. 그런 시그널을 준 거죠. 지금 영국도 위드 코로나죠. 그렇죠. 사실상 위드 코로나죠. 이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가능한 건 백신 접종률이 한참 높기 때문이다. 우리도 빨리 올리자. 그런데 올리기 싫어서 안 올렸던 건 아니고 백신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데 충분히 좀 들어와야죠. 그렇죠. 예상대로. 지금 짚은 부분을 좀 얘기를 더 해보면 그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 백신 수급이 지금 물량이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더나가 몇 차례 좀 늦춰졌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부스터샷을 하기 위해서도 또 접종 대상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도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들은 좀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